아, 얘 언니가 경찰이라고? 얘는 딱 봐도 범죄자 같은데 1편이랑 스토리 연관이 없대 오픈 월드 게임이기 때문에 아마 미션을 내가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와... 이거는 무슨 인테리어가 백화점 같네요 요새 백화점들 보면은 되게 인테리어가 캐주얼하면서도 뭐 이렇게 백화점 같은 느낌이 많이 없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아이디어 있는 혹은 좀 허접해 보이면서 좀 디테일이 있는 그런 것들이 요새 대세라고 좀 들었는데 일부러 콘크리트 벽도 안 바르는 백화점 내부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디자인이 좀 제가 아까 뭐라 했지 한 250년 됐다고 그랬는데 250년 대세 디자인이라네요 여러분들 이게 빨리 지금 얼른 다 사진 찍으세요 200년을 더 사신 다음에 혹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여러분들의 자식 오브 자식 오브 자식 오브 자식에게 어... 미리 편지를 쓰십시오 사진을 첨부해서 그래서 너가 인생을 뒤바꾸길 바래 하면서 미래 디자인을 스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진에다 첨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후손을 먹여 살리세요 미안합니다 자... 뭐지? 어... 드디어 이제 파쿠로 옷을 입은건가?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생겼다네요 볼까요? 오... 무브먼트 자... 여기서 경험치를 얻으면 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구요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많죠 거의 대부분 게임들이 다 능력치 찍는거는 뭐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뭐야 아... 이렇게 해서 피할 수가 있구나 달려오는 적을 나 같으면 바로 그냥 먼저 주먹 날려버릴텐데 아... 아마 실제 발매되면 이런 기술들은 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될거야 그래서 아마 항상 배탈을 하다가 정식 발매되면 느낀건데 마치 그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나 남자 주인공이 시작할때 그... 기억상실증 걸린 것처럼 시작합니다 항상 뭔가 능력이 있어 다 능력이 있고 미러스 엣지원에서 분명히 다 썼던 기술들인데 이제 다시 2를 시작하면은 다 초기화야 하나하나 다시 배워야돼 얘는 분명히 능력있는 애고 주인공도 똑같은데 다시 처음부터는 마치 기억이 상실된 듯한 그런 불운의 그런 영웅 그런 느낌이죠 오케이 지금은 해지할게 없는 것 같은데 아 지금 포인트로는 다 잠겨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이것만 다 배웠던 것들이고요 오 야 잠깐만 아 여기서도 뭐 이런게 있네 비트맵 아 이거 풀 수 있네 이걸 풀어야 되네 오케이 풀었다 아 맵을 이렇게 해가지고 줌인 할 수 있고 줌아웃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야되고 웨이포인트 찍고요 정보단 봅시다 이거는 스토리 6% 북마커스 프렌드 이건 아니고 오케이 됐어 자 웨이 찍었기 때문에 갑시다 이렇게 이리로 나가야된 적이구나 이리로 나가야된 적이구나 이리로 나가야된 적이구나 아 낙법도 사야되는 거구나 이거 가수 치타 아니야 치타 치타인가 표범인가 있지않나 일단 여기 나오는 여자들은 다 눈화장이 되게 부심이 되게 지나치네요 어 이 다크서클급으로 그리네 안녕하세요 고구마님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요 아 문도 그냥 안 열어 여는 버튼이 없어 다 부숴 잠깐만 아 이거를 타고 가라는 거 같은데 이거를 한번에 잠깐만 아 이렇게 가서 어 잠깐만 아 여기를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를 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기를 향해서 이게 될까? 이쪽으로 떼야되지 않을까? 어 아 여기네 오케이 오케이 팔로우 더 레드 레드를 따라가라 풀옵션이다 보니까 살짝 중간에 렉이 걸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쥬도 얘기 눈 초롱초롱한거 봐 3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지금 칼라이피 아 아 간의 침 아 주아 아... 이제 시작해. 다른 경우들에게 다른 경우들에게 보여줘. 너의 경우들에게 잘생겼어. 그녀가 잘생겼어. 그분 누구지? 그분이랑 좀 닮은 것 같아 일로 가야되나? 아, 모건 프리맨인가 프리먼인가 그분이랑 목소리 좀 닮은 것 같아 그분 되게 침착한 목소리, 굵직하면서 그런 목소리 잘하거든요 대쉬 대쉬 어, 대쉬를 해서 저기를 뛰어넘으라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이게 위에 지금 초가 있는 거 보니까 저거가 이제 내 기록이 없는 거고 새롭게 이제 기록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갑니다 아, 낙법이 없어 지금 아, 잠깐만 소프트버 있네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하면 낙법 치는 거 같은데? 아, 그런, 그런가 본데? 아, 그런, 그런가 본데? 오케이 어서 봐 계속 갑시다 일단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는 빨리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갑시다 결을 몇 개 받을지 모르겠어요 돌아돌아돌아 바로 돌아돌아 바로 돌아돌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얼마 없다 빨리 가야된다 여기도 올라가야된다 올라올라올라올라 최종 목표 봤어요 두 개네 아, 갑인데? 아, 갑인데 이거? 한번만 더 할 수 없나? 리, 리스타트 있다 자, 한번만 더 해보자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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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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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바로바로바로바로 조금 빠르게 올라가올라 그렇지 그렇지, 시간 많이 줄였어 좋았어 아, 이거 망했다 이렇게 얼어! 돌아! 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다 왔어, 다 왔어 어! 아, 떨어지네 이런 한... 5초 정도 더 빨리 와야되는거야 그러니까 낙법을 무조건 성공해야되는거지 잠깐만, 이거 지금 기술중에 있을거야 한번 보자 무브먼트 쪽에 못 배운 기술중에 혹시 낙법이 있는지 보고싶어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내 기술중에 낙법이 있을거란 얘긴데 이거 아니고 이건 아니고 9초만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 그건 좀 아닌거 같은데 버그 아니야? 아, 이거잖아 소프트 아, LT 아, 아, 이제 알거 같아 야, 다시 한번만 간다, 한번만 더 간다, 한번만 더 간다 한번만 더 간다 아, 낙법 타이밍 맞추기 어렵네 내가 저 아까 눌렀거든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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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됐어, 이제 달려 자, 갑니다 별 3개 찍고만다 내가 자, 들어가 들어가 빠르게 들어가, 그렇지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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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X3 열어 X4 열어 X3 올라가 왔어 왔어 다왔어 다왔어 어 시간 다 개쩔어 지금 어 낙법하나 이렇게 된다 잠깐만 잠깐만 왔어 그러.. 라스트 포기할 수 없어 반대지 찍는다 내가 나쁜 자식들 이 나쁜 자식들아 어 자 무조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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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야 됐어 여기서 뛴다 그렇지 올라가 바로 바로 문 열어 올라가 다 맞어 다 맞어 다 맞어 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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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빙미 빙미 빙 하아 라스트 핵막 간다 간다 됐어 낙법 낙법 좋아스 낙법 좋아스 좋아스 아주 좋아스 좋아스 안 돼 씨 아니야 아 이거 방금 너무 큰 실수를 했네요 아 개좋았었는데 개좋았었는데 그치 자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은거니까 몰라 아직 포기하지 않아 아직 시간은 남아있어 아직 시간은 그치 이건 본편에서 해봅시다 그래 그래도 별 두개 받았으니까 본편에서 해보도록 하죠 그쵸 본편에서 해봅시다 이건 블레스 어 뭘 먹었네 노랑색 뭘 먹었어요 또 있네 가만 얘한테 가기전에 여기 또 뭐 있으니까 이거 먹고 갑시다 이런것들 다 먹어줘야되요 뭔지 모르지만 점수나 경험치에 연관될 수 있는 것들 다 먹어줘야됩니다 으응 응 제 옷에 있는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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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었냐 그녀는 어떻게 되었냐 그녀는 어떻게 되었냐 아 살아계는 그녀는 그녀를 잊었고 아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도와줄게 그녀는 그녀랜드의 그녀랜드의 사블룰? 그녀는 영업의 처벌을 앞뒤기만 그녀를 아들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그녀를 그녀를 그녀는 엔소 그녀를 이곳은 멀리지 않으세요. 이곳은 제가 지켜줄게요. 오케이. 온라인. 오케이. 야. 아니야. 문 열때 있잖아.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문을 이렇게 빨리 열때도 그냥 밀면서 가잖아. 밀면서. 근데 얘는 어떻게 미냐면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버리네.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밀어버려. 그냥. 주먹으로 팔꿈치 쪽을 이용해가지고 팔뚝을 이용해서 밀어버려. 강력지류. 골드 프렌즈. 이게 미션인 것 같네요. 어? 와이파이 칩인가? 아니지? 뭐야 뭐야. 손을 막 긁어. 이거봐. 야. 봤지? 팔꿈치랑 팔뚝으로 밀어버리는 것 같아. 아. 이런 게임 VR로 안 나오구나. 진짜 완전. 지리고 또 지리고 오질텐데. 어. 밀파트. 여러가지 뭐가 있는데. 아. 한번 피할 수 있다네요. 야. 공격을 한번 돌격을 해온다라는 거야. 중간에 지나간 팁을 못보면. 바보같이 맞겠죠? 와봐. 와봐. 들어와봐. 어. 또 한. 또 한번 팁이 나오네요.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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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봐. 이렇게 살짝 피해주고 여기서 옆으로. 뭐야. 한방이 안죽네. 잠깐만 있어. 아. 얘를 어떻게 쓰러야되는지 감아왔어.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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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이상 때리려면 안돼. 한대. 어. 잠깐만. 이거 내 왼쪽에 내 체력인가 이거? 왼쪽에 내 체력인가? 발차기? 오케이 오케이. 야. 발차기 가자. 발차기. 발차기 좋다. 어. 어. 한대 맞았어. 계속 차. 그냥. 계속 한번 차봐. 계속. 아이 까비. 어딜 그냥. 갈대까지. 가봐 그냥. 그렇지. 인생은 뭐다 맞다이다. 게임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해서 이기면 되는 것이다. 갑시다. 끝나니까 체력이 차네요. 아. 이기면 될것같은데. 아. 큰일났다. 얘네 두명이다. 그냥. 지나갈까? 잠만. 아. 헤비어택이 있었네. 지금. 이거 잘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어 자 올라가 올라가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어어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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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찍기! 어 그렇지 좋아쓰 뭐야 미션 페일? 이거 아니야? 개빠르게 해야 되나? 자 다시 갑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가 않는데 근데 지금 이게 밑으로 가라고 나오는게 아니라 위로 가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위로 넘어서 자 올라야야 때려가 괜찮아 다 덤벼 팔차기 이 자식 그렇지 그렇지 치들끼리 그렇지 그렇지 어어 괜찮아 괜찮아 치들끼리 치들끼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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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바로 때려 찍기 한 마리 보내고 어딨어 자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칩을 그렇지 빼버려 됐어 올라가는건가 친구 한 명 어디 갔냐 근데 너 한 명 떨어졌냐 왜 얘 실천 한 명밖에 없지 어디론가 빨렸나보네 수 이 이거는 이건 다 제압하면서 가는 게임이 아니야 아 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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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와봐 어디로 갔는지 좀 표시해봐 무표 얘가 아닐텐데 IT 쉬프트 백워드 투 더 닿지 아 얘네들을 떨어뜨리라는 건가 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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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밀어 그냥 아 여기로 밀으면 안 되지 어 죽었네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자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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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 들어와 아 이거 밀려야 되는데 이거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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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고렇 고렇지 어 보냈어 야 보냈어 야 보냈어 와봐 와봐 야 야 너는 야 가치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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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봐 들어와봐 오 오 오 오 오 오 내가 내가 갈뻔했어 내가 갈뻔했어 내가 오 잠깐만 여기 떨어져서 안 아프겠는데 이거 그렇다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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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 오케이 아 아 격투가냐구요 흫 흫 흫 흫 흫 흫 흫 디스 이즈 스파르타 아 누가 또 우리 시민을 또 괴롭히는 자식들이 있네 저건 디스 이즈 스파르타 각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저거 디스 이즈 스파르타 각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때는 디스 이즈 스파르타 각인데 어 어 디스 이즈 스파르타 갔네요 어 디스 이즈 스파르타를 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는거라는데 이렇게 간다 뒤질거 같은데 이거 여기서 이걸 딱 뛰어넘어서 아 이거구나 디스 이즈 스파르타 이 자식들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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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스파르타를 내 누가 누가 스파르타 하고싶어 와봐 와봐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 그 까비 아 까비 와봐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두명 다 와봐 잠깐만 일로 차면 안되는데 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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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더 와봐 한번만 더 와봐 넌 뒤졌다 아핳핳핳 디스 이즈 스파르타 어 내 내 못보겠어 차마 못보겠어 얘가 뒤에서 나 같이 스파르타 보낼까봐 안들어와 들어와봐 와봐 인공지능 왜이래 어 인공지능 왜이래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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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